그래서 일단 숨듣명 해명 토크 해명이 필요해!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필요해. 이때 모든 소품을 다 직접 준비를 해오셨다고, 이게 맞나요? 또 인기가요 때 600회 특집 축하한다고 이거 판넬을 다 각자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기가요를 들어야 되는데 인자가 빠졌나? 거꾸로 들었어. 600기가요 이렇게 됐어. 600기가요? 우리만의 이해 알지? 와이 두고 있는 십지? 와이 두고 있는 십지? 600기가요. 이거 들고 막 신나게 막. 모니터 할 때까지 몰랐어. 순식간에 인기가요가 용산 전자상가가 되거든요. 600기가요. 진짜 해명할게요. 되게 이 노래에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. 우리 티아라분들이. 그런 거는 매주 매주 이렇게 고민하고 올라가셨던 건가요? 그럼요. 엄청 고민하고 대기심에서 제일 바빠요. 진짜 저희가 이 무대를 볼 때는 다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준비해 주는 건 줄 알아요 소품을. 이거를 본인들이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. 그쵸. 롤리폴리 의상에 3,000원 이상 쓰지 마라. 고터에 가서 고터 지하상가에 옷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았는데 언니가 자랑을 했어. 이거 3,000원 줬다? 막 이런 식으로 한 번 하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에서 이런 거 더 나은 그냥 다. 이렇게 말하고. 그리고 우리 둘 다va.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라고 잘 들어요. 여러분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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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의 형을 쓰는 거였어요. 그러면 잘해? 네. 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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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으로 쓰는 건가. 네. 여러분이 형이 형을 쓰는 건가. 지금 이렇게 울려향 Whee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